안녕하세요. 이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에 진행될 K-드라마 S with Studio Dragon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다수 조작해온 스튜디오 Dragon의 드라마 두 작품에 대한 토크를 마켓할 수 있는 단 한 마디 특별한 드라마입니다. 저는 백제타먼스도 박진과 넘치는 노란스 스릴러 드라마 악의꽃에서 주인공 백희석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악의꽃에 대한 촬영의 TV안이나 출연 장면에 대한 토크를 많이 드려드릴 예정인데요. 백상의 전장 5개 공원, 부부의 5년 등 정말 높은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의 매력을 공연장에서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리음과 토론과 배후에도 기대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K-드라마 S with Studio Dragon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마카 아리나스의 이벤크로에서 개최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의 개미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준기였습니다. 그때 만나요. 마다이 마쇼. 마쇼.